참 아름다운 일이예요. 언니, 바울에 뭐 하나 불러야 되겄어, 인제야. 당연히 하시지, 당연히 하시지요. 또 이쁜 노래들을 많이 배울 거예요. 꼭 흥탈이만 배우는 게 아니라 판소리 중에서도 예쁜 거 네, 배워서 또 하십시다. 겁나게 공부하네, 겁나게 공부하네, 꼭 그러신다. 겁나게 하니까 모두 따라 열심히 해. 그때의 춘향이 넌 그때의 춘향이 넌 옥방에 홀로 앉아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보내는디 춘향 형상 춘향 형상 춘향 형상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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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때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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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마으 숙때머리 저항 마으 숙때머리 산자리에 찬자리에 생각난 곳이 생각난 곳이 님뿐이라 님뿐이라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좋아 한양당국 흡은 보고 지고 한양당국 흡은 보고 지고 오리정 정별후로 오리정 정별후로 많이 외워주세요 일장설을 내가 못 봤으니 일장설을 내가 못 봤으니 좋아요 무봉양 9 근까 حر 구멍 우리 그 에요 그 겨울이 없어서 이러는가 이러는가 여인 신운 금수루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기구궁항아 대궁항아 추월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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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월에 추월같이 추월이 자, 거기를 제가 너무 욕심을 내었네요. 앵무설어 헐레가, 앵무설어 헐레가 어이포멸 어이포멸 좋아요. 저기 부모 부모양부터 거기까지 몇 번 더 한 다음에 뒤로 넘어갈게요. 부모 부모양 부모 부모양 그 흐를 꿈꾸고 그 흐를 꿈꾸고 그 흐를 그 흐를 그 흐를 그 흐를 그 흐를 부모 봉양 그 흐를 그 흐를 꿈꾸고고 이렇게 돼서 부모 봉양 그 흐를 그 흐를 그 흐를 그 헐레가 그것은 그 흐를 겨를이 없어서 겨를이 없어서 겨를이 없어서 이러는가 이러는가 여인신혼금쓰루지 여인신혼금쓰루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나를 잊고 이러는가 기구공항아 대궁항아 추월같이 추월같이 본 neuron 뜨거시로 살았소 본 뜨거시 살았소 본 뜨거시 살았소 여기서 민기적 들면 안돼 마하와 하아 앙망네 마하와 하아 앙망네 자 거기 마하과 하우 앙망네 마하아 앙망네 막혔으니 거기야말로 빨리빨리 해서 조그마하게 착착착착 만들어서 막혔으니가 일곱 번째 박에서 착 떨어지게 막혔으니 막혔으니 마하와 하아 앙망네 막혔으니 못낸다고 이쁜 가락한다고 장단 늘어져 버리면 안되니까 그 안에서 다 해야 돼요 시작 마하와 하아 앙망네 막혔으니 다시 내가 마하왕후 앙回 네 번째 박에서 앙回 맺어줘야 돼 그 다음에 5,6박이서 막내에 여기에 5,6박이서 그거 다 해야 돼 막내 에 마과하우 강망대에 박혔으니 굿 그렇게 해야 돼 시작 강망망 강망대에 박혔으니 굿 굿 왕 막혔으니 요렇게 요런 데가 탁탁 고자리에 떨어져 주면 되는 거야 그 밖에 그런 섬세한 디테일은 그 짧은 박자 속에서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야 거기서 못하면 생략할 것이고 잘되면 거기서 꾸기꾸기 돼서 다 그 자리를 갈 것이고 거기서 이제 공력이 드러나지 마과하우 강망대에 박혔으니 헤이 마과하우 강망대에 박혔으니 좋아요 앵 무소랄 앵 무소랄 내가 아따 우리 정하님이 오시니까 아주 명쾌하게 다 떨어졌어 앵 무소랄 앵 무소랄 앵 무소랄 나와줘야 돼 내가 거의 오면 전전반적은 반측은 한 번 더 나간 다음에 거기 뒤로 붙여야지 되지 왜냐면 저번 회원님들은 사실은 거시기까지 배웠거든 이미 화상을 그려볼까까지 했거든 재미있고 어렵고 좋고 스릴 있지 진짜 스포츠로 치면 익스트림 스포츠야 이 남자하고 여자 톤이 점으로 갔을 때는 안 되는데 좀 더 올려야 되는지 어떻게 점으로 가서 안 되면 저 입청으로 맞춰서 거기를 하세요 옥타브 위로 올려도 되고 옥타브 위로 올렸다 옥타브 밑으로 내렸다 자유자재로 하세요 안 되면 이제 배워서 혼자 부를 때는 자기 음성에 맞게 톤을 맞추면 돼요? 네 배울 때는 배울 때는 여기 전체에 다 맞추셔야지 개인의 그거를 다 저기 뭐야 키를 해서 해 줄 순 없으니까 평균치로 해야 되지 여기는 단체 소비니까 그렇다고 안 되면 옥타브 위로 올리거나 옥타브 밑으로 내려서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음은 안 돼 5도 4도 3도 다 안 돼 그냥 8도 완전히 8도를 내려주거나 8도를 올려주거나 해서 옥타브 위로만 배음으로만 할 수가 있어 하고 그 다음에 여성 톤으로 그대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글자로만 퍼 올려야 되고 올리거나 그리고 혼자 하실 때 기회를 드리면 두 분이서 청을 맞춰서 남성 청으로 하세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배울 때는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제가 또 여자고 회원님들이 또 이렇게 여자분인데 남성 회원님들도 그닥 여기 오신 회원님들이 그닥 높은 목이 없어 왜냐면 저기니까 그 시니어들이 많아요 시니어들이 많다 보니까 청이 막 이렇게 높고 그런 분은 드물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기 우리 키가 눅지다고 생각하면 돼요 눅죠 좀 내려가 있어요 사실 저기 뭐야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한 4도 지금 전성기에 있는 명창들보다는 한 4도 정도? 젊은 명창들보다 한 4도 5도 쭉 내려서 불러요 내가 낮게 부르는 편이에요 그때여 춘향이는 그때여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어 옥방에 홀로 앉어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음감은 굉장히 좋으시네 그런 질문은 아무나 안 하거든요 음악을 많이 아시는 분이 하는거지 춘향 형상 시작 춘향 형상 살펴보니 살펴보니 좋아요 숙대머리 귀신 형용 숙대머리 귀신 형용 헤이 숙대머리 귀신 형용 좋아요 생각 난 고시 님 뿐니라 헤이 생각 난 고시 님 부 좋요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능링 구구운 보고 지고 imas 해주신 형용 오리경 청별 후로 오리경 청별 후로 좋아요 일장설을 내가 못 봤으니 일장설을 내가 못 봤으니 좋아요 무모공양 그 흙을 꼭 풀고 부모공양 그 흙을 꼭 풀고 글공부가 일곱 번째 박에서 나와줘야 돼요 봐봐 부모공양 그 흙을 꼭 풀고 시작 부모공양 그 흙을 꼭 풀고 여름이 없어서 이러는가 여름이 없어서 이러는가 좋아요 여리신혼금스루지 나를 입고 이러는가 여리신혼금스루지 나를 입고 이러는가 개구공항아 좋아할같이 개구공항아 개구공 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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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고정 악왕후 악망대 막혔으니 악망 막내 막혔으니 막내가 어떻게 됐든 말았든 막혔으니는 일곱번째 나와줘야 돼 중요하니까 막와 악망봉대 막혔으니 막내에 많은 의미 있고 거기가 멋있어 그렇지만 거기 그렇다고 거기서 특별하게 괴를 한 박 두 박 더 늘려 살 수는 없어 막혔으니 칼같이 칠박에 나와줘야 돼 죽으나 사나 그 안에서 끝나야 돼 허다 버무리다 말아도 그냥 내팽개 치고 막혔으니 해줘야 돼 왜냐면 장단이 더 중요하거든 장단 틀리면 이거는 논외야 말하자면 탈락이지 예선 탈락감이라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심사 대상도 아니야 아예 탈락이야 뭐 대나 이런 거 있어도 이게 박자 틀리면은 거기서는 그만 꿇어야지 변명의 여지 없어 음이 틀린 것보다 더 나빠 박자 틀리면 안 돼 박자가 기본이야 가장 기본이야 그래서 박자 틀리면은 그냥 문 열고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음 거기서 좋은 놈이 있다고 막 가락 늘어놓는다고 박자 틀려 그것까지 어리석은 것도 없어 과감히 버려야 돼 버리고 박자를 탈켜야 돼 마과 항망대 막혔으니 노래 갑자기 부지런히 해야 돼 시작 항망대 막혔으니 좋아요 앵무소로 헐레가 어이 보면 앵무소로 헐레가 어이 보면 자 우리 회원님들 확실히 저번 주에 한 번 더 해갖고 확실히 좀 쫀득하니 한다 이제 그럼 이제 그 뒤 해갖고 더 나가자 원래 우리 회원님들은 그것보다 더 배웠어 이제 그 놈 하고 그 뒤로도 좀 더 나가야 돼 이제 한 개가 되죠 선생님 지금 하듯이 처음부터? 네 그래야지 똑소리나게 익혀요 그러지 반복을 계속 들어야 돼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일단 새로운 회원님도 이지만은 우리 전번에 배운 회원님들은 그 뒤로 나가야 되니까 진도를 빼 네 일단 빼고서 앞으로 다시 그치 네 턴을 해가지고 리턴을 해가지고 다시 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네 그러니까 Don't worry 자 그래서 더 내가 진도를 뽑아줘 왜냐면 우리 저기 저번에 결석 안 한 회원님들 내 욕구도 내가 충족해줘야 되니까 한 열 장단이라도 나가고 그럼 앞으로 해서 이서 드릴게 잘 부탁드려서 천재반축 천재반축 참못 이룬지 잠 못 이룬지 잠 못 이룬지 손이 꼬져 몸을 꼬져 몸을 꼴 수 있나 칠팔박에서 꼴 수 있나 손가락에 손가락에 비로올래 어서와 비로올래요 손가락에 비로올래요 손가락에 비로올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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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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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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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그흐 서그흐 여기 통성으로 가야되요 여기 통성으로 해야돼 내가 아파서 그래 서그흐 시작 서그흐 그거야 금이야 그걸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 강아아아아 Ac 자아님 서그흐 주feit musicians 강의 나는 다시 향하 간장 간장 썩은 그렇지 굿굿굿 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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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길게 뺄 수가 없어 썩은 썩은 눈물로 시작 썩은 눈물로 임무 화사 앙구 흐들 임무 화사 그 inten 오빠 얘 그러면 여기까지 배웠지? 네 정말 많이 배웠다 그런게 정말 rock z 전전반축 시작 거기도 전전반축 전전반축 참못이론지 참못이론지 호전몽을 좋았는데 망해서 호전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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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수 있나 꿀 수 있나 우리 회원님들은 착시가 있듯이 착각을 하고 잘못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낮은 음으로 소리를 하잖아요. 호전몽을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 그냥 그게 호전몽 이렇게 대충 하는 줄 알아. 아니야. 다 가잖아. 매핑을 다 해줘야 돼. 호전몽을 호전몽을 꿀 수 있나 음이 다 틀려. 그걸 정확하게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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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꺾어 내려오고 그렇게 꺾어 내려오고 이 말이 이 말 톤 그대로 소리로 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소리로 이렇게 길게 늘어서 가면 그 말인지 소린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착각을 하고 속는 거야. 그래서 음이 없고 대충 코소리 흥얼흥얼은 된 줄 알아. 천만에 만만한 콩떡이야. 음악이야. 그렇게 코소리로 대충 해서 음 하고 되는 음이 아니라고. 이미 다 이건 너무나 세분 되고 너무나 음악으로 잘 다져진 너무나 정교한 음악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하면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아. 왜냐하면 그게 엉터리인 걸 다 알아. 그러니까 그 음을 정확히 들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대충 들어서 장담 맞춰서 하면 될 줄 알거든. 무슨 그렇게 똑같은 소리를 하시냐. 천만에 말씀이시오. 만만의 콩떡이시오. 나는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고 모든 음악가는 우리 과학인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만만의 콩떡이지. 우리는 뭐 몇십 년을 그냥 거저 세월 먹었냐. 천만에 배우라고 그 말이야. 알고 하라고 그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그 말은 이렇게 우리가 섞기가 쉬워. 내가 말을 지금 내가 하는 것도 꼭 노래 같잖아. 섞기가 쉬워. 이렇게 다 이게 지금 음악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소리가 그걸 반영하고 있으니 그냥 어떻게 오다 보면 그냥 그냥 쉽게 휘리리 듣고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소홀하게 듣게 되는 거야. 그래서 더. 그런데 그게 다 함정이고 이미 음악이니까 정확하게 나는 음은 정확하게 들어서 다 따라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편하지 않아요. 편하게 들릴 뿐인지 안 편합니다. 이건 음악이에요. 호전봉도 호전봉을 구울 수 있나 이거거든. 그걸로 쉽게 호전봉을 구울 수 있나 하면은 대충 그렇게 들어. 그런데 아니거든. 음악이라고요. 다시 할게요. 전전 반측 참 못 이룬지 이 호전봉을 구울 수 있나 손가락에 빌어 올 아니 이거 더 길어야 된다. 5, 6밥까지 끌어줘 손가락에. 손가락에 시작 손가락에 빌어 올래요 빌어 올래요 빌어 올래요 빌어 올래요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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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정읍으로 다 정읍으로 편지 허고 편지 허고 편지 허고 그렇죠 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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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서 서 긍 정읍으로 니 뭐 화사가 워그그 걸 그려 불 CH- Una- - Oh.. may Dasing- love Got it It's thelus Go back to the third chest Kelly powiedział Hear here 임무화사와 그려볼까 그려볼까는 7,8번개 그려볼까 시작 그려볼까 임무화사와 그려볼까 임무화사와 그려볼까 그려볼까 임무화사와 그려볼까 그러죠. 이제 조금 더 배워 이화일지춘대우로 이화일지춘대우로 내 눈물을 내 눈물을 뿌렸으니 뿌렸으니 야구 물정 야구 물정 야구 물정 다간장성 다간장성 장이 내려줘야지 다간장성 다간장 장 내려와 다간장성 시작 다간장성 빛만 빛만 많이 와도 빛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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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와도 임무화사와 그려볼까 다간장성 다간장성 야구 결국 독수부영 덕수부영 OR 여흥해남을 체련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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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룡망체업은 체룡망 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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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늦게 하면 안돼 체룡 체룡 그렇지 빨리 앞에서 굴러버려야 돼 체룡망체업은 체룡망체업은 뻥 따는 여인네들도 뻥 따는 여인네들도 낭국은 생각 낭국은 생각 낭국은 생각 낭국은 생각 일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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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이화일지 춘대우로 이화일지 춘대우로 쓰니가 너무 늦게 붙을만한데 내 눈물을 뿌려쓰니 내 눈물을 뿌려쓰니 뿌려쓰니가 열 번째 방에서 나온다는 것을 적어놓으세요 척 친다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내 눈물을 뿌려쓰니 약온불정 다울렴 단장성흐 단장성흐 빛만 만지와 두고고 빛만 시작 빛만 만지와 두고고 임허그 생각 빛만 시작 빛만 만지와 두고고 임허그 생각 빛만 빛만 시작 빛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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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와 두고고 만지와 두고고 만지와 두고고 음을 제대로 가고 가야지 만지와 두고고 만지와 두고고 임허그 생각 임허그 생각 녹수부용 녹수부용 체련여왕 체련여왕 체롱망체협 체롱 evitar 체롱망체협 체롱망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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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따는 여인네들도 뽕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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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네들도 여인네들도 낭군생각 낭군생각 거기도 게으르게 여지 말고 부지런하게 낭군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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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속에 엄청나게 많은 음들이 있으니까 대충 듣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그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듣고 하시라고요. 우리 국악은 양악하고 달라요. 양악은 도르미파솔라시도를 근접해서 하면서 정확하게 그 음을 짓고 가지만 우리는 그 음체계가 아니어서 우리는 떨고 기본으로 내주는 기본청이 있고 그 다음에 꺾는 청이 있어요. 그런 구조로 4도 그 다음에 그 위로 3도로 올려서 단위도로 꺾고 그리고 본청으로 내려와.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유기적 관계 속에서 거기서 또 상청이면 거기서 3도 위를 높여서 내주고 외갓집 먹이면 거기보다 한 음만 높여서 장이도만 올려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 음들이 차곡차곡 해가도 다시 또 그 구조가 위로 쌓여서 밑으로 내려가고 하면서 그런 구조들이 얽히고 살키면서 이게 다 이루어져 있는 노래여서 도르미파솔라시도를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센트인물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음악이 아니에요. 그 대신 이런 구조가 정확하게 얽혀 있어요. 내가 제가 말한 아까 그런 틀이 정확하게 얽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엉터리를 하면 안 돼. 사양음악 구조로 접근하면 안 돼. 안 같아. 음계가 안 같아. 안 같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 구조를 이해해서 그런 구조를 유기적 관계를 서로 이해를 해라. 계속 얼기설기 계속 이렇게 펼쳐나간다니까. 전개해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음구조를 이해하고 계속 그것을 저기 뭐야 엮어 나가고 해야지 그 시기가 비슷하니까 그냥 하고 뭐 이거,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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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러고 다니고 보면 안 된다고 전부 그렇게 배워 가지고 안다고 하면서 와 와 가지고. 아 나는 장담만 하면 안 돼. 딱 보면 소리도 개똥 같지요. 개똥이 뭐야? 한나도 쓸모없게 소리도. 한나도 쓸모없고 북은 더 말 할 것도 없어. 소리도 하니까 아무 것도 아니고 쓰레기 같이 해 가지고 와. 그래 가지고 북만 배우면 된대요. 북만 배워? 소리는 더 안되는데 진짜로 내가 막 해주고 싶은 말이야. 북만 배워? 소리가 더 안돼? 그렇게 말아주고 싶어 진짜. 그래갖고 그냥 코 깨져갖고 다 도망가버렸어. 북만 배워갖고 한대야. 목소리가 좋아. 제법 좋아. 구수해. 이쁘고. 새 음악 잘하지. 가요도 잘하고 그냥 뭐 일반 성악 뭐 못하는 것도 없어. 그냥 막 다 해갖고 그냥 음기가 뒤집어져. 국악으로 딱 들으면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게 백친계. 그러면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음악을 같은 걸로 그런 분위기에서 이해를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대충 거기다 구겨들라고 그래요. 여보시오. 그거 당신 내가 몇 년 배웠는지 몰라도 이걸로 50년, 60년씩 하고 100년 다 되돌아가고 죽는 사람도 많고 그디어 뭔 소리라고 앉아서 시방 그 노래를 거기다가 들이대요. 나는 내 말은 그 말이오. 그 사람들은 그럼 뭐 했간디. 50년동안 금백년동안 뭐 했어 그 사람들은. 다 그런 거 연구하고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어디다가 저기 몇 년 노래 해가지고 새 음악 몇 년 하면 목 좋으면 잘하잖아. 그렇게 하고 디미는 거야. 자기가. 성악가도 아니고 가수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잘하는 노래 하는 사람일 뿐이야. 그래갖고 막 디밀어. 소리 들절로. 여보시오. 성악가도 몇십 년 하지만 이 국악하는 사람들도 몇십 년이나 반 백 년씩도 하고 백 년씩도 하고 오십 년씩도 하고 느끈느끈하게 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여. 거기다 디밀지 말아. 어디다 대고 와서? 목 이렇게 막 이렇게 들이빼고 막 이렇게 하냐고. 진짜로 막 한다니까. 목 길게 들이고 자기가 그냥 목 좋다고 자랑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한마디 딱 해 주고 싶어. 이봐. 나도 그 막 상황을 다 배웠고 어제에서 오늘 하는 거 아니야. 당신하고 똑같은 교육 다 받았어. 그러지 말아. 나 그렇게 말하고 싶어. 진짜. 하악 뭉개. 뭉개고 막 해. 하악 이렇게 하면서 막. 목 좋다 이거야. 하고 막 잘하는 송. 손수에 막 명창 났어. 진짜로 막 손수에 명창 나갖고 장단만 맞으면 된다네. 장단만 맞으면 된대야. 장단. 난 여기 갖고 장단으로 3년 4년 굴러도 장단도 안 맞고 소리도 안 맞아. 그런 사람들 있다가 다 떨려 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냥 나한테 날마다 그냥. 저게. 벅 날게 두드러 맞듯이. 쳐봐. 그냥 소리로 맞았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얍 보지 말라고. 그러다가 싸우고. 물고 나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여. 우리 원님들은 그런 원님들이 아닌께로. 모서운줄 줄 알고. 의미해. 난 한마디라도 지대로야 썼어. 내가 아닌게 배워. 오는데. 지도 않고. 왔으면은 한달을 배워도. 한가락이라도 지대로 배워나가야잖아. 안그려. 네 소리들어보래야. 내 소리들어보래야. 내 소리들어보래야. 아니 혼나니까 약이 돼요. 내 소리들어보래야. 내 소리들어보래야. 선생님한테 그러고 갔잖아요. 선생님한테. 많이 고쳐 갖고 왔어. 내가 보니까 많이 들렸어. 집에 가서 연습을 하면서. 선생님 한 거를 또 듣고. 선생님 한 거를 또 듣고. 선생님 한 거를 또 듣고. 그날. 막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날하고. 내가 속으로. 에이. 많이 했구만. 내가 저기 뭐야. 양양 된 것이 아퍼냐. 속으로 그랬다니까. 말하면 마음이 아픈 거지. 아프지. 마음이 아픈 거야. 선생님이 기적을 해 주시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거야. 마음은 아퍼도요. 내가 헛 배웠구나 하면서. 마음은 아퍼도. 해야 되겠구나. 시작을 다시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막 욕심이 생기니까. 자꾸만 또 연습을 하겠지. 세상에. 그렇죠. 이거 이따가 내가 넣어줄게. 주고받고 한번.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하고. 저기 흥타령을 한 개 배워야지. 지금 안 하고요 이거? 이따가 넣어준다니까. 조금 이따가. 이거 흥타령 끝나고 넣어줄게. 그러면 숙대머리를 먼저 하자. 숙대머리가 중요해. 중요하긴 해. 이 숙대머리가. 흥타령 이렇게 배운 놈보다. 더 어렵기는요. 근깨로. 이놈 또 주고받고 주고받고. 한 번. 한 번씩 주고받고를 다 거기까지 해주라는 얘기지. 싹 해야만이.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주고받고 하자고. 내가 해주면 따로 부르고. 시시시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워낙에 중요한 노래예요. 이 노래는 흥타령 몇 개 합친 놈보다 중요해. 네. 그때요. 춘향이는. 그때요.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어. 옥방에 홀로 앉어.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춘향이. 춘향 형상 살펴보니. 한 장단씩. 춘향 형상 살펴보니. 숙대머리. 숙대머리. 귀신 형용. 쭈다. 숙대머리. 귀신 형용. 숙대머리. 귀신 형용. 자왕마 옥방 찬자리에 생각난 곳이 임뿐이라 생각난 곳이 임뿐이라 보고 지고 보고 지고 한양남구 흙은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한양남구 흙은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청별후로 우리 청청별후로 일장서를 할 때가 못 봤으니 일장서를 할 때가 못 봤으니 부모봉양구 흙은 보고 청별후로 청별후로 청별후보같이 청별후보같이 연인신온금스루지 나를 잃고 이러는가 여인신온금스루지 나를 잊고 이러는다 개구공항아 주어 할 가치 개구공항아 주어 할 가치 개구공항아 개구공항아 개구 therapeutic 개구공항 개구공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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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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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 박효 스님 마광 막내 박효 워스님 앵무소로 헐덱 오 이uğ면 앵무소로 메라 오 저레라 오넿 전전 산축 어희뿌면 외무소를 내라 어희뿌면 전전반측 참 못 이룬지 전전반측 참 못 이룬지 우정공을 꿀 수 있나 우정공을 꿀 수 있나 손가락이 피로할래 손가락이 피로할래 사정으로 편지하고 사정으로 편지하고 간장 소 간 눈물로 간장 소 눈물로 임무화사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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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 임무화사 그려 볼까 이화일지 이화일지 춘대우로 내 눈물을 뿌렸은지 이화일지 춘대우로 내 눈물을 이화일지 뿌렸으니 야우묵을 영 다 간장 성 야우묵을 영 다 간장 성 기만 많이 와도 임 혹 생 각 기만 많이 와도 임 혹 생 각 독소 독소 부영 연캐는 체련조화 없어요 연캐는 체련조화 칠엉망치 여보 뻥따놓은 여인네들도 칠엉망치 여보 뻥따놓은 여인네들도 양국은 생각 일반이라 양국은 생각 일반이라 양국은 생각 일반이라 고생하셨던 여인들 ㄴ ㄴ ㄴ ㄴ 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